프로축구 경기도 계속됩니다. 대전시티즌이 오는 18일 전남 드래곤즈와 하위 스플릿 첫 경기를 갖습니다. 이 경기에서 대전이 전남에 패하고 11위인 부산이 17일에 열리는 광주와의 경기에서 이기면 대전은 강등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. 이후 대전은 24일 부산과 다음 달 21일에는 인천과의 경기 등 총 6경기를 가집니다. 한편 CNB는 대전과 전남의 경기를 13시 50분부터 생중계합니다.